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곁에만 있어도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표정들이 은혜로 표정이 아니네요. 한 번 더 가장 정당어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손 한번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곁에만 있어도 시민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따라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시작!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안 올라오네요. 지금 한 87점 정도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시작! 시작! 자 우리는 종교의 차일 뿐이지요.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짓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하리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흉년만 난 인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흉년만 난 지사가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기사는 장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가난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에게 가장 비싸인 것이 물인데 이 가난한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고 일방적으로 칠소를 내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거짓말을 하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치료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장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26장에 이삭시대에도 역시 가난한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국팽을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라나 바비멜레기 치료하는 그 땅 일부를 돈을 주고 사서 습기가 없는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에 저가 농선을 지었더니 백배의 열매는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심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요셉시대에도 여러분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결국 요셉은 위대한 애국의 재상이 되고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북상합니다. 계속 성경은 사서시대에 와서 역시 흉년이 왔다고 기록하죠. 특히 다위당 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흉년이라는 기사가 구약성경 여러 군데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러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기라. 그 땅 약속의 땅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난한 땅 야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이 땅이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아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다. 야후보 1장 2절을 말씀해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보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흉년이 있는 것은 우리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 산철초목이 다 시들어가고 동물들이 죽거나 고깃대가 소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흉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결위에서도 크고 작은 흉년을 지금 만난 분들이시고 또 우리 가는 앞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먹구름이 덮치고 흉년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 않지 못하는 불확실한 성에 우리는 하라를 살아갑니다. 흉년의 종류를 대략 성령에서 또 우리 사무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흉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1년 11월 달에 아이메토라는 아이메토라는 민족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파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 안타까운 무리들이 생겼어요. 노숙자 저는 그때 제일 가사받은 것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동반자 사람은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줄 수 밖에 없는 가장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큰 흉년을 만났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사는 외에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이 생명전쟁이 반드시 일 겁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모든 곡식 창고들이 다 문을 닫고 먹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안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드시 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역사적인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흉년만 흉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흉년을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금술 좋은 부부 사이에 애정에 금이 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함이 쌓여서 결국 이혼으로 넘어가는 제가 속상한 건 우리 한국이 에이펙 해온 것 가운데 이혼일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흉년을 맞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키라와 신자 사이에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분열과 파당과 분쟁이 생겨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를 갖다가 멸시하는 이소만 안될 불행한 일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심한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여러분이 고하고 있는 장막이나 혹은 사역의 현장 속에는 이 흉년은 없으십니까? 자 이보다 더 안타까운 흉년은 바로 육체력 흉년이죠. 건강하는 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몸에 이상 증후가 나타나서 종합병원 가서 검진 받았더니 이미 말기암 환자는 판명이 나고 상상 못했던 비욕의 주인공으로 전락해서 끝내 꿈을 지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중뇌에 걸려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가족들은 얼굴에 구름이 끼고 얼마나 한숨과 비탄 속에 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육체적인 흉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식적 흉년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특정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약이나 필러평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계파와 혹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국민들이 이게 정신의학을 갖다가 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정신병도 정신병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통계상에 의하면 도시에는 주부 80%가 우울증 증세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잠을 못 이루고 수면위를 복용해야 잠을 청할 만큼 불안과 갈동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랑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흉년은요. 영적 흉년입니다. 지금 기도할 일이 너무도 많았는데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회개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수업 날 동안 그날께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감동이 없어요. 바람이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그 음성은 들을 귀가 열려있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습관성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 완군의 요하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땅에 기거를 보내리니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기근이 아니여 마실 무리 없을 기결이 아니라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분명히 성경은요. 영적인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흉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서도범은 디모데우스 4장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귀가 가려 발음교훈을 실어 자기 삶을 뜻을 자기 삶을 뜻조출 스승을 구하며 진리에서 떠나 허탈한 이야기를 좋아하라. 코미디언이 같이 유명 부흥사들이 강단에서 마음껏 만남을 즐기며 입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렸다 무섭다 괴물 인기 짱입니다. 마치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력 스타로 추앙하는 안타까운 일이 납니다. 영적 흉년 지금 여러분이 사역되는 이 흉년 없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내가 해결 받을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머릿속으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무릎이 기도할 마음이 자꾸만 하느님께 멀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흉년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사역지를 황피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문제는요 원인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흉년에 방치되어 있는 성령어들이 넘어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흉년을 왜 올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에 따른 가난한 당의 흉년을 허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사역지에 혹은 여러분이 고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흉년에는 괴물을 보내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끌어 가실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성령이 있습니다. 흉년은 왜 올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흉년의 원인을 발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 때가 나옵니다. 때 즉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성을 받으던 때에 가난한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흉년을 허용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인 맨 마지막 장 21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을 한번 컨셉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가만히요. 사사기 21장은 20장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그때 때가 나옵니다. 그때 즉 사사시대 사사가 치리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야외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욕지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터치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감슴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에요. 왜 간섭하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 내대로 사대로 놔두십시오. 그래서 두령도 백성도 뭐 지도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정해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의 하나님직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타스림을 거둘하고 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되겠다. 혼 좀 남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숙련 그래서 숙련은 첫째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면 여러분 우리 일단 거우만이 납니다. 징계받았다? 별로 좋은 억암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브리 12장 6대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사람이 딱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가 미워서 가를 가지고 자릅니까? 스승이 제자에 미워서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 칩니까? 부모가 차식이 미워서 훈계합니까? 지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되지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징계를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고 이끌어 마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흉년을 망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흘료가 아사를 더 음란하게 승배하며 하나님을 더 배역하는 불의를 저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성에 인간과의 흉년 경제적인 흉년 혹은 질병 정신적인 혹은 영적 흉년을 만나실 때에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사의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일보 일보 주민과 전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사의 균에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화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금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흉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여기 신여러분 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종이 돼서 당신의 그 기대를 꼭 이루어두기를 원하는 주님의 강단한 소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예요. 흉년을 떼올까요? 흉년의 그 원인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 테스트 자본식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오니와 나의 오하는 마음을 연단하오니라. 너 지금 교회 다군지 몇 년 됐지? 5년 됐습니다. 5학년이구나. 그럼 5학년짜리 시험지 한번 쳐봐. 오 제법이야. 어? 그거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 없는 신앙상은 없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교지에마다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나 하지 말고요. 불평 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평가하고 계시구나. 내 믿음의 질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웃는데 웃지 마세요. 4살 때부터 농살렸어요. 저것도 웃잖아요. 가을 되면 농부들이 달고질 합니다. 그러면 복식을 받으시 풍구를 가져돌리던지 키즈를 하죠. 탄이 없이 쭉쩡이로 날아갑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에 어려움 없을 때는요. 모든 자의 일에서 할렐리아가 절 나와요. 할렐리아 할렐리아 이 약만 엄마 뭐 희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할렐리아입니까? 대부분 할렐리아입니까? 할렐리아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원인도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흉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고리지 축적인지 반성인지 뭐래 왠인지 진짜 내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도우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저도 수없이 수없이 이 연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날 때부터 아예 제 책상머리에다가 고난은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써놓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회업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사업체에 흉년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흉년을 만날 때 절대 피곤하게 도망가지 마시고 그 흉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요한의 소장 사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면 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뱃기 그리고 여러분 비겁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지협을 뛰어넣고 지협을 극복하고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외쳐 부르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여러분으로 축하합니다 시호 흉년을 배울까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 둘째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호 세번째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 누가 보고 15장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우의 비우의 메시지가 세가지가 나오죠 이른냥 비우 이른드라우크마 비우 그리고 지굴라 탕자의 비우 이 비우의 공통점은 하나의 관심이 되는거요 하나 하나님은 한 명을 귀유 유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아흔아흐보다 더 기뻐하시므리라 하나의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보십시오 탕자가 분깃을 가지고 먼 타고 딱 나서 허락망을 타고 돈을 써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그야말로 마음은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즐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작하게도 돈이 떠나는과 동시에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되리라 탕자는 굶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이 아카레나무 탕자는 어떻게 어떻게 돼지 치는 돼지 치는 돼지 치는 일꾼으로 전락하세요 그 주여 운량의 이게 돼지 사령이거든요 그거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도 없어요 어쩌면 인생의 그 끝자라 인생의 가장 밑창으로 그들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굶진 배를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야말로 인생 밑자락에 떨어지고 났어야 아버지가 생활합니다 그 흉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상상가 납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한테 내가 못된 아버지를 그러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밑자락 떨어지니까 흉년 만나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일만 많고 나는 여기서 굵어주는 그때서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탐자가 흉년을 만나지 아니하고 만사 형토 꿈꾸른 대로 목표 남대로 인생이 잘 풀렸다고 하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사업이 잘 풀릴 때는 하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는 일 가운데 실패한 거 봤어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자신을 안만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병거리니까 그때서야 천벌이 손을 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라고 전도해도 정말 씨야도 안 먹혀던 사람이 파산 나가는 인생 밑다락 떨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그 질병은 그 흉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엄청 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죽음의 병거리고 났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흉년을 만나고 나서야 아 내가 인생 헛살었구나 내가 과연 인생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깨우치는 거야 10편 49강 20절에 존경의 천하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받을 질성도 못하다 사람이 아무리 만남의 영장이고 존경한 존재일지 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질성도 못한다 이렇게 왜 흉년에 오는지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고 그 이유를 몰라서 다 가깝고 도대체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냐 칼할 방냐 어딜까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사명감당하고 있나 몰려오는 이 흉년 앞에 어쩔쩔 탕황에 빠져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불쌍한 성경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흉년을 만난 이유는 내 뜻을 거스리고 불신정하고 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징계하여 너를 회개시키고 내가 돌아오라는 나의 음성이니라 내가 내게 흉년을 이루고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믿음이 반석에 쓰는 집인지 뭐를 지은 집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느니라 내가 내게 흉년을 이루고서 네가 너무 무지하고 영국들로 다가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어른이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 너를 교육시키고 너를 일깨우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이 우리가 허용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 어차피 크고서는 흉년을 우리는 만났고요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왜 우리 가는 앞길에 이런 흉년이 찾아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좁은 눈을 들어왔습니다 아멘 구원의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마음과 활개치고 마음과 노랭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봉 16장 24대 아무도 나를 떠나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자 흉년을 만날 때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번영과 어떠한 낙신 성경에 역시 흉년을 만날 때 사람의 반응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 오늘 본문의 정자만은 엘리멜레기란 사람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어놉니다 요다 베데렐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노력하려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레기라는 이름은 야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집이 얼마나 신앙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경계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집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은 바로 베데렘입니다 베데렘으로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다윗의 고향이죠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출생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군용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야 저분이 유대의 왕이 되면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막 예수님을 막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네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약을 제쳐하여 빨리 받아 거듭 보내놓고 당신은 가져가면서 밥맞도록 기도하십시오 이튿날일 때는 분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낫비여 여기 계셨군이오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수에 일하지 말고 썩짱을 양수에서 일하라 난 하늘으로 드레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떡은 청년을 채우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육신의 떡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야 귀여워 그렇게 맛있게 받아 먹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주니까 하나 둘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한테 침문을 하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요원복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일사오메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마태옥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자 베들렘 떡집 안타깝게도 이 베들렘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렘을 떠나 모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하로 누굽니까 장세의 19장에 누시 노시로 노시 두 딸과 분류렘한 을 맺고 태어난 사생아가 바로 모하바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각대해 이들이 그들의 신 그들의 신 그 신전에 이스라엘 두령들을 초청해서 장부들과 어울려서 은근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노용으로 2만 5천명 영령으로 죽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그의 영성을 파괴하는 우상을 장려하는 나라가 바로 모하바 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죽하던 민족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 엘리밀릭이 그 약속의 땀을 버리고 모하바 내려갑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야지 전진해야지 향상해야지 내려가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열리밀릭으로 흉년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도피입니다 도피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을 도모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 사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서로 연애하고 아니 결혼해서 한 1년이는 살 때만 해도 오 그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질방이요 수업 없는 남용이요 건대기 없는 똥이요 예연히 사랑하던 그 부부가 어느 때부터 동안은 막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탁하면 에휴 내가 눈이 꼈지 저런 여자를 데려 사간 내가 참 불쌍하다 아이고 난 눈이 꼈지 입혔다 너 같은 이런 사람 내가 진짜 가련하다 흉년이 왔어요 애정에 급이 나옵니다 결국은 나무나무로 갈라지 이런 거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맨날 하면 그냥 뭐 전문화 이사가 와가지고 에휴 막 힘들어 얘기밖에 못해 이 사람 말에 이래가지고 월급 받는 건 참 신통한 사람이냐 다들 찐빠르니까 하루에 사표를 몇 번 썼다가 찢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부 사이에 혹은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상일 때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갈라쓰자 좋다 갈라쓰자 찍어 찍어 찍어라 사표 끝내고 내가 더러워 이 회사는 내가 갈 데 없는 줄 아시오 교회 아이고 아니 뭐 많은데 약속에 대한 교회 말이 있어 언약의 땅도인한테 이렇게 사람들은요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요 근데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멸을 보십시오 마치 캐나다 뜨듯이 흉년이 오자마자 가정도를 내리고 보따레 싸가지고 모아버러 내려갑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가정은 한 사람도 이주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참물이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선구적인 존재라고 여겨줄 거예요 저들 봐 저들 봐 저렇게 미는 공동이처럼 젊은 시위가 못 살지 아이고 참 저런이 저거 언제나 저거 돈 벌고 저거 장사 장사 야 가자 이것만 가져가서 자 우리가 장사하고 투자하면 모아버 가서 우리 깨돈을 부러옵시다 몇 년만 가서 우리 십수고 예수고 우리 진짜 대박난다 그들은 어쩌면 배들로 떠나가면서 선택을 잘했다 결정되겠다 역시 난임까지 누가 하겠어 자신의 성경진령을 잘하는 시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의 땅 생명의 떡집을 떠나는 밀리밀링은 행복했나요 도피하는 사람의 그 기금 과연 올바른 기회였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십니까 여기 사전에 보시면 타양산이 여태는가 성포만 해양 고향을 떠나오지 고향을 떠나오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쯤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했나요 성공했습니까 번역했습니까 예림엘이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교회에서 불나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 떠나면 하나님 거기에 안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다가 교회 다 팔아놓고 필리핀에다가 성교한다고 도마오면 하나님 여기 안계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옷으로 컴느냐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어떤 문으로 묘사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단지를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니까 하늘에 올라갈 자로 하나님 거기이시오며 음별 차릴 백자로 주께서는 거기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아는 고소심을 하시며 내 마음이 어떤 바 생각을 감탄하시나이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끼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안되는지 마음도 하나님 다 꽤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낙체를 빼서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요나의 낙체를 빼서 다시 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두시던가요 요나 때문에 대풍이 일어납니다 애꿎은 백사분들이 그 엄청난 재물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들이 신을 부르며 사려다간 애호성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화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를 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가 일류들과 같이 여기 힘들다고 못 따라서 반할 뜻을 부르지도 않고 도피하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씻지 못한 원점을 남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가 이렇게 도피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천만에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려요 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3만 2,500까지 하나님의 주옥 받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기운 내 길에 비친 이이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왜 이걸 토포도 꽁 떠서 해답을 찾으러 가십니까 도피하지 마십시오 목표하다가 선교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못된 사람 도망가지 마세요 비겁한 거에 무책임한 거에 반드시 해답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예레비야 3.13장 3절의 말씀에 분명히 주님 말씀한다 너는 내게 도로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아니요 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일 겪었다고 도망가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원하지 두 번째 반응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리뽀를 지나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토시요 사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머나 내가 보기토다 예를 내게 하는 것은 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반서구에 내 겨울을 세우니 음부의 관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오 얼마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이 순환당할 것을 제자들한테 공개합니다 이제까지 꼭 참았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순환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공개하는 것 내가 이를 사람에 올라가서 대상과 제한들의 보림을 받고 십자가 줄 것이다 뜻밖의 주님의 이 폭탄같은 선호를 접하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의 마음 없어서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한 아이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래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하나님을 생각하자고 사람을 생각하는 도다 흉년을 만날 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이던데 이 사람은 누가 그래 우리 회사 매출이 짱짱 얼마나 잘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뭐가 뭐 지금 그냥 부도 직전에 나가가지고 아유 지금 이제 사장님 뭐 사모님하고 별거중이라 어허 쓸떤 소리하고 있어 아 우리 부인사님이 얼마나 금술 좋은데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금술 좋아 오늘 아침에 가장 모금 가서 위자료 때문에 지금 서로 그냥 이원 조정하다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건강이 좀 많이 나쁘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그 어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흉년을 만났는데 이미 흉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대개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미사어구를 사용해요 좋은 언어를 가지고 멋지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기도 끝내준다 기도 잘한다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과 예림이 애가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여호 앞에 물솟도 쏟을지어다 우리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아픔 고통 괴로움이다 다 쏟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죠 왜 자꾸 부인합니까 왜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 얼버무리고 자꾸 여러분 시침을 떱니까 해결됩니까 분명히 흉년을 만났어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역지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자꾸만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아는 사실도 불구하고 목사님 요즘 교회에 어려움이 때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지건 교회가 신자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치는데 이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흉년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직면입니다 따라 보자 직면하자 오늘 주제가 있어요 대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한민국은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도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를 다 들어가 봤어요 또 물도 마셔봤습니다 근데 서해바다가 제일 짜 왜? 저 중국 아새끼들 13여 명이 싼 오줌이 서해바다 흘러들어와가지고 오염돼서 아주 짜 바다가 여러분 보통 3% 정도 염분이 있다라잖아요 이 바다가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닷물이 짭니다 어디 가서 먹어도 짭니다 그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등어 오징어 무슨 뭐 꽁치 다 그 물 먹고 큽니다 여보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바다 고기 사온 거야 예 아 그럼 그냥 간 할 필요 없어 그냥 그거 가져와 그렇게 먹습니까? 바다에서 사봤지만 짭물 먹고 컸지만 절대 그것을 우리는 간 치고 먹지 간 안 하고 못 먹습니다 근데 시원한 것은요 고기가 병이 들거나 죽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금방 쩔어버립니다 아주 그야말로 막 소긍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동선하면 어디를 돌아보아도 죄악이 관용했습니다 노화 때보다 더 엄청난 타락의 물결 세정의 물결이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순결을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의 순결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어찌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근데 바다 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짠물을 먹어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예수로 말미야마 성령으로 말미야마 말씀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신약의 순결을 우리는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 고림도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말썽많은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냥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파벌 싸움이 심했고요 분쟁이 심했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해가지고요 법정에 목사고 장로가 서서 그냥 재판을 맡는 있었던 한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죽 골치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사도 바울이 두 통의 편의를 씁니다 고림도 전서 16장까지 그 다음에 고림도 후서 13장 그 13장 5절에 마지막 말미를 바울이가 이렇게 장식합니다 고림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일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렇다면 너희는 버려온 장이라 고림도 교회의 성도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안에 예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그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십니다 최선이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을 먹어도 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절대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면이 됩니다 흉년이 올 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신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성경에서 이 흉년을 동시다발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경제적인 흉년 대인관계의 흉년 육체적 흉년 정신적 흉년 그 다음에 영적 흉년 이 흉년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 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저는 욕기서 보통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해야죠 욕기서 주제의 고난 욕기서 주제의 고난 아니에요 욕기서 1장 11절에 해답이 나와요 자 잠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욕은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그가 소유한 재산은 이건 천문학적입니다 거기다가 아들 일곱 딸 셋 정말 다복한 가정입니다 많은 종들이 하인들이 욕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그를 신뢰합니다 성경은요 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나 요어를 교회하는 자가 세상에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욕의 인격과 욕의 영성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 세울 때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 영성을 봐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봐야 돼요 자 요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청 속에 온 가족이 야외를 경애하며 얼마나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을 경건하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흐릇으로 항상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욕기수 1장 보시면 1막 2장으로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밖에 희한하게도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옹기하고 있고 아 갑자기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쑤욱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너 어디를 다녀왔느냐 내가 땅을 두루다이다 받나이다 땅을 두루다이다 받나이다 그렇다면 내 종 내가 살아가는 종 욕을 유의하여 받느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나 여호를 경연한 자가 세상에 없도다 하나님은요 아주 당당하게 마귀에게 욕을 자랑합니다 성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이게 뭐죠? 콧방귀 콧방귀 몰라요?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를 하십니까? 이게 욕기수의 주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도어라 욕이 나를 경연한 까닭이에 따로 있단 말이냐? 있고 말이냐? 그래 무슨 까닭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까닭이에요 여호와께서 욕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니까 하나님을 경애하지 만약에 욕이가 만약에 욕이가 복을 잃어버리면 복을 상실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를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뜻밖의 좋다 과연 욕이 나를 내가 복준 까닭에 내가 돌본 까닭에 나를 섬기는지 가서 그의 산후를 차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귀가 내려와서 욕의 그 재산을 그 엄청난 재물을 한우만에 완전히 풍부역산을 해서 그야말로 속대발라 알고지가 된다 알고지 경제적인 흉년이 왔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자식 열이 한 장소에서 엎사당하여 다 운명을 달리하고 죽어버립니다 인간과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 인간과의 흉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욕께서 3장 2장 하반절부터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는 새 친구가 욕의 비불을 놓고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침묵을 하면서 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막 가슴 앞에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그리고 제일 연장자 엘리바스가 먼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인간은 뭐야 자식아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냐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나 죄값이야 자식아 아니야 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없어 그럼 네 새끼가 왜 죽어 자식들이 재주 모양이지 아니야 나 자식 그렇게 안 키웠어 이번에 또 빌라시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너 만나기 전에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막 꾸며가지고 요벌과 더 뜨던지 그냥 단지 알려고 합니다 요벌께서는 거의 세친과의 변론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요벌의 와이프 요벌의 핀내 요벌 장모 딸 요벌의 마누라 이 고약한 인간들이 지금 막 고통당하는 요벌 곁에 와서 야마! 당신은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지워주시고 죽으시오. 이 말이야. 악담을 해 악담. 이 피는 목소리에다가 깨있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하인들이 우리 주인님은 참 후덕하셔. 세상에 저런 분을 우리가 주건으로 모시겠으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하던 주인이 망가지니까 예의 반만없어. 요베의 친척들은 한술 더 뜹니다. 입만 뻥고 타면 우리 집안에 경사 났네 우리 집안에 자랑거리야. 아이고 요비가 우리 집안에 저런 인물이 나오다니 모두가 좋아했는데 요비 망가지니까 아이고 넘사스러워. 창피해. 고개를 못 들리겠어요. 거기입니까? 동네 아이들이 와서요. 요베에게 막 그냥 먼지를 뿌리고 돈 돈 입어서 비료 안 자요 하고 막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큰 힘을 만났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베의 온몸에 악창이 성한 곳이 없어요. 물집이 생기고 그냥 몸이 썩. 요교서에 보시면 이런 사타고리 구두기가 막 서식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은 그 서산을 바라보면서 아 이 긴긴 맘을 어찌 또 지세우노. 참 가련하고 비천합니다. 정신적으로다가 요비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조조합니다.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더 큰 고통은 영적 고통입니다. 영적 흉년. 여기 23장에 오시면 제 친구가 와서 요버를 계속 까불리고 비판하고 막 다운합니다.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요비가 견디다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내 자식이 저렇게 죽은 원인이 제 죄 때문이 맞습니까? 제발 좀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악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앞을 보라보아도 하나님 거기 시야니 하시고 뒤를 돌아보아도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 거기 시야니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도대체 하나님은 묵문부답이고 침묵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에 와서 나타나세요. 정말 지금 상상을 추월하라. 동시대반적으로 욥이 흉년을 만납니다. 물질 인간관계 건강 정신적 영적 그때 욥은 여러분 도피합니까? 부인했습니까?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니. 내가 여호를 찬성하려도 하고 욥이 그 입으로 하나를 눈망치 않고 감사하였더라. 당신 외에도 하나님 있어? 마누라가 와서 욥을 막 공박할 때 여보 우리가 세상 올 때 뭘 갖고 왔어? 빈손 왔다. 빈손한 인생 아닙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누린 복이 얼마나 많았어. 어째서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이름도 살 가지고 원망한답니까?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사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3장에 보면 욥이가 앞뒤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앞뒤 캄캄합니다. 그의 말로 너무너무 암담하고 그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주신 후에는 내가 정거같이 나오리라. 욥은 직면했습니다. 죽녀를 만날 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불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시지도 하나님이다. 자식을 주신 건강을 주시지도 물질을 주시지도 하나님이시다. 또 취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은 내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건강하건 병들고 자식이 있건 없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야외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세의 무금토로 용감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비하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이 흉년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4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 전에는 죽게에 대하여 듣기만 하여 썼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이론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길을 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욥은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 벗들 위에서 빌매 일리바스 빌다 소발 얼마나 욥을 갖다 공박하는지 하나님이 참다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욥을 함부로 정지하느냐 아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용수를 구하려고 욥에게 용수를 구하라 욥이 벗들 위에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기도는요 훗날 훗날 25장에 등장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요번 이 흉년을 통해서 그 인격이 어디까지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았습니다. 원수를 박해자를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이게 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6기 42장 12절에 하나님이 요베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잘하는 우리 성지사님들 우리는 크고 작은 흉년을 수없이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는 앞길에 어떤 흉년이 찾아올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올 때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참 당혹스러워요 그야말로 막 대책이 안 서요 흉년이 올 때 이 성경을 펴놓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수없이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타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하나님의 이끌음을 갖다가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사에 균열이 생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있는 혹시 그런 일 때문에 흉년이 만났다면 여러분 빨리 회귀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멀어진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원해 거하는 인마니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돼야만이 여러분의 사역지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성숙적 신앙이 아닌 미성숙한 신앙에 머무를 때에 흉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도 한번 알아보고 아파보고 사업도 한번 망해보고 배도 굶주려보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알아요 이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0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에 고난 당해져 내가 그룹 향하였거니와 이제는 주의의 일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시원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문제는 흉년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반응 자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피 흉년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둘째는 부인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무슨 얼마나 건강한데 저 의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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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이 아니야 셋째는 직면하는 겁니다 욕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이니 아마 따라합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성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많이 하나님께 엎드렸고요 지금도 저희 교우들이 아마 지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일 또 모레 하나님 어떻게 또 이 성회를 이끌어 갈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한 성실히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떠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상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인적적인 만남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나의 진정한 내 사명이 내 직분의 문제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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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리 팬물도 초대 RH düny 14교대 bonito Romania 바람이 계실 때 부하기도 올린나 기도 올린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여잡고 어차피 땅에 사는 동안 이런 흉년이 크고 작은 흉년이 내게 다가올 텐데 그 분명한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음성을 들으며 비겁하게 도피하는 예리밀에게 부끄러운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또 부정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책만 받지 말게 하시고 욕과 같이 인내로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의지하면서 흉년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의 종들 되게 하려 주옵소서 너무로 신고를 못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시가 오셔서 종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글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이 시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 흉년을 반드시 극복해서 종들이 사유 없지마다 사랑 희락한 병원에 참은 자비영상 충성의 절제 귀한 열매 주록유록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본인의 이루는 더할 수 없는 금리와 자부심이 넘치는 능력이란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영적으로 흉년 만난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기도할 마음을 흑적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세 해결받지 못한 탐이 쌓여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허물어주셔서 주님 내 안에 나는 초원의 고아는 주님과 내가 하나되는 인만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두름만을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신실하고 청상된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합니다 때로는 방화하며 혼돈에 빠지며 왜 여기 내가 와 있는지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헛된 시간을 환비하게 돕지셨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뜻을 발견해 싸우니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양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학심하여 구하면 하늘의 신의 아버지께서 다 이뤄주와 약속해 싸우니 이 시간 학심에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을 부어주시게 특별히 느린비 성령의 기원금으로 주만 기하사 종들의 소사람을 강론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변화 역사의 시간 그 사람 신경 속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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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